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따를 종목 LS 머티리얼지고요. 자 오늘 25,500원으로 시가 대비 마이너스 2% 정도로 좀 마무리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장기간 동안의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쨌든 우리가 좀 우려스러웠던 건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역배율로 좀 추세가 바뀌려는 이러한 모멘텀이 연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단에 머무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30% 이상 보고 계시면서 뜬 눈으로 손실을 지켜보고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제가 항상 LS 머티리얼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지금 이 LS 머티리얼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반에 굉장히 매집이 잘 됐으면서 지금 이렇게 유통 비율도 34%밖에 안 되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거래량만 수급이 된다면 우리는 기술적 반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수급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30%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수익으로 좀 에시트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거고 내가 지금 LS 머티리얼지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구간에서 30%만큼 내려왔으면 혹시 매수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수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손실 보고 계시는 거 한방에 좀 해결해 줄 만한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내일부터 곧바로 수익 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나서 종목만 받아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티리얼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했고요. 지금 어쨌든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애초에 LS 머티리얼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 바탕도 탄탄하다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안정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분야도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또 배당금도 결정이 됐죠. 배당금도 또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배당금이 결정할 수 있는 회사는 애초에 재무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배당금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제에 대한 섹터 수급이 굉장히 좀 빠지고 있고 자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가 왜 연출이 되겠습니까? LS 머티리얼지 지금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횡보 구간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내 자금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매수는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수익이 안 나는데 갈아타야지 다른 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안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차 전지 35년부터는 EU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전부 다 내연기관에 대한 자동차들을 전부 다 없애고서 생산을 가동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35년부터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만 전부 다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LS 머티리얼지 지금 24년인데 10년이나 더 들고 있으라는 거야 뭐야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멘텀이 앞으로도 충분히 연출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안전벨트 꽉 매시고 전기차, 수소차를 기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지금 최근에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IRA라는 법안을 통해서 LS 머티리얼즈 상장 직후부터 수혜 받았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가 어쨌든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차트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려감입니다. 어쨌든 우려감. 이 세터에 대한 순환매는 언제나 항상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우려감은 평생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LS 머티리얼즈 저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주면서 기술적 반등 뿐만이 아니라 모멘텀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런 상승 패턴까지 전부 다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내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다른 종목을 통해서 다른 투자 방식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지금 포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자금이 묶여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차이, 단기적인 차이 실현을 할 필요가 좀 있고 이러한 수익 방법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이벤트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면서 자금이 많이 좀 묶여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4년 상반기에 1억 투자금 만들기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 자금 300만원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많이 운영해야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다 참여하셔가지고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전망이나 모멘텀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지속적인 손실, 주가에 대한 손실뿐만이 아니라 내가 벌어갈 수 있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복리 형식으로 내가 벌어갈 수 있는 수익까지 전부 다 까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곱하기 2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기초 자금도 300만원으로 적게 설정을 해서 저도 300만원으로 계좌 개설 새로 해놨습니다. 저도 300만원 같이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도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많은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금액 선에서 저랑 같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비중, 같은 타점으로 전부 다 진행할 거고 혹시라도 제가 최근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금전 요구하는 업체 만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사기고요. 주식변호사 주문철TV를 사칭을 해서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업체 만나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금전 10원 한 장이라도 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타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좀 모르겠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300명까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300명까지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다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진행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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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